Do you like cartoons? 여러분, 만화 혹시 좋아하십니까? 요즘 친구들 보니까 Japanese anime라 그러더군요. Japanese manga, 만화를 참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는 클래식 cartoon을 좋아합니다. 미키 마우스, 탐앤제리 이런 거 말입니다. The favorite cartoon of mine is actually peanuts. 필넛이라는 만화를 참 좋아하는데 시계, 왓츠페이스도 필넛이고요. 화면에 보시면 그 필넛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저기 보면 스누피도 있고 찰리 브라운도 나오고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데 저 중에 페퍼민트 페디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페퍼민트 페디,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똑단바리고 빨간머리 아가씨. 화면에 정중앙에 있는 저 친구가 페퍼민트 페디입니다. 이 페퍼민트 페디가 찰리 브라운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 만화 영화에 나옵니다. 찰리, 찰리, 나 학교 첫날부터 교무실에 끌려갔어. 이게 다 네 잘못이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찰리 브라운이 그 말을 듣고는 대답합니다. 아니, 내 잘못이라고? 어떻게 내 잘못일 수 있어? 왜 너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페퍼민트 페디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내 친구잖아. 그러면 너는 내게 더 좋은 영향을 줬어야 돼. 라고 말입니다. 물론 페퍼민트 페디가 자기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찰리를 탓한 말이지만은 사실 이 말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우리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은근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보고 관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 5장의 첫 부분은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소금과 빛이라는 두 가지의 물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 같다라고 하시거나 앞으로 빛이 될 거다라고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13절과 그리고 14절,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You are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이나 등불을 켜고 그것을 등 아래, 그 볼 아래 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질과 정체성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금이라는 건 아무리 오래 두어도 여전히 짠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주로 늪지대나 사회 근처에 암석에서 나오는데 이게 오늘날과 같은 기술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금은 오염되고 또한 불순물로 인해서 질이 낮았기 때문에 때로는 상해서 맛을 잃기도 하고 그러면 버려져야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사람 삼으셨음에도 우리 믿음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향했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으로 인해서 오염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다 라고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서 제 맛을 잃고 여전히 괜찮다고 살아가는 소금 아닌 소금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껍질만 남은 속빙 강정 같은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속이 꽉 찬 짠맛을 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결혼하고 얼마지 않아서 저희 집사람이 소고기 무국국을 끓인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소고기 무국국 맛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금을 넣지 않고 국을 끓인 겁니다.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럴싸합니다. 소고기 들어가 있고 무 들어가 있고 파총총. 그런데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이 나쁜 게 아니라 맛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뭣도 모르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 숟갈 먹어보고는 바로 밀어내면서 야 이건 진짜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면 죽어도 참고 먹든지 아니면 모를 때 알아가지고 소금 쳐서 먹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젊고 무지했어요. 아내가 화가 나서 그럼 먹지마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주더라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네바 협약에 오면 포로도 밥은 줘야 된다고. 여러분 농담이지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금이 없는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소금 자체 그 자체는 짭짤할 뿐 그 어느 누구도 재미로 소금을 먹지는 않아요. 그러나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 맛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소금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음식 맛이 제대로 납니다. 희한하죠. 그게 양념이에요. 그게 양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하나님의 양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소금이 미각을 자극하고 입맛을 도두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맛있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소금이다. 다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밋밋한 그 세상에 영적인 양념을 더해서 세상이 살만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매우 작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소금과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누룩입니다. 이 둘은 세상에서 상반된 힘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곰팡이죠. 성경에서는 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 계세요. 왜 예전에 냉장고가 없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식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썩지 않도록 그 소금을 사용했었다랬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 소금 음식에 뿌려졌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뿌려진 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그게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이 썩어져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악해져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안타까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썩어져가는구나. 너무나도 마음 아프다. 그게 아니라 그 세상을 보존하는 사명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소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구별된 삶이라고 부르잖아요. 구별된 삶, wholly separated. 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지키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래야 됩니다. 세상의 도덕적, 영적 부패를 막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소금과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마지막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소금은 갈증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물을 마시게 하는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한 주먹 소금을 잡아다가 그 입에다가 넣어본대요. 말에다가 소금을 먹이면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뷔페 식당 가면은 여러분 음식이 다 어때요? 다 짠 거예요. 왜? 그래야지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적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롯에서 4장 6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슬랭과 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소금과도 같은 적절한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낸 말과 같은 그 복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양념입니다.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경우 모두 이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쓰여져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상과 접촉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통에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교회 내에만 우리 안에만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So what?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것은 전하는 거예요. 소금을 소금통에 가득 채워가지고 찬장에 고이 모셔둔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로 사람들의 삶에 침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식에 뿌려지는 것만으로 음식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짜게 되는 게 아니라 섞여야지만 소금이 녹아야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아니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곳에 모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곳입니다. gather하고 그리고 scatter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 주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것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살피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소금은 숨겨져 있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영향력입니다. 창조 때부터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주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상징하면서 어둠에 반대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항상 죄와 악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와서는 이 빛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성경을 통해서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같은 능력을 허락받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빛이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 기능은 다름이 아닙니다. 어둠을 없애서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에게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빛이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빛된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름이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어디서든지 셀피라는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 셀피가 뭔지 아시죠? 스스로 자기 사진 찍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가네. 그냥 전화기를 항상 붙들고 자기 얼굴 찍는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셀피가 잘 나오는 방법이 있대요. 셀피가 아주 예쁘게 잘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비결이 이겁니다. 좀 어두운 데서 찍어라. 조명을 낮추라는 거예요. 너무 밝으면 안 된다고. 왜 그랬습니까? 적당히 어두워하지만 잡티도 가려지고 분위기도 나거든요. 그런데 밝으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빛이 죄악과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빛은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분만이 아닙니다. 빛은 밝힘으로써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족, 친구,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때 우리 삶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10편 119편 1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빛을 삼으셨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둔한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빛은 또한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실제를 드러내요. 실제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이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거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울은 빛을 반사할 뿐더러 그 모양을 비추어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저 숨어서 남모르게 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냥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지 물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라고 하셨어요. 드러내라는 겁니다. 빛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고 말씀을 보이고 생명을 보일 때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셨으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걸 모른다면 어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로부터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빛이 꺼지고 내가 맛을 잃은 소금과들 같이 아무 쓸데없이 어영부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학을 하죠.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혹은 대학원으로 참 세월이 빠릅니다. 아이들이 이만한 것을 봤는데 어느새 자라서 대학교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아직까지 어리고 작다라고 생각되죠? 금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 8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는 현실이에요. 80% 이상 물론 개중에는 나중에야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대학교로 떠나는 그 순간이 그 예외가 그 아이에겐 마지막 교회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 가면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자기가 여태까지 17년, 18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과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 문화와 대학생활 방식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 세상을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녀가 대학교에서 아니, 각자의 학교와 그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떠난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유가 뭐냐 너 왜 교회 안 가니? 그러고 하면 대부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Because of my parents 부모 때문에 안 간대요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 좋고 다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다르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왜 교회를 가느냐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지만 그 빛과 그 짠 맛을 우리는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 맡은 자로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